최아크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쏘리 쏘리 배달 전화 왔는데 배달 전 왔어 아 진짜 원래 다 나가졌네 미안합니다 얼른 다시 들어오세요 서리 서리 전화 왔는데 전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벨이랑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앞에다 두고 가달라 했는데 왜 전화를 하셨을까 왜 전화 와서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러실까 아유 감사하지만 분명 요청사항에 적어놨거든요 제가 라이브가 끊겼다는 게 조금 기분이 그렇네요 이럴까봐 누르지 말라고 앞에다 두고 가달라고 했는데 라이브 하고 있으니까 물론 라이브 하고 있는 건 모르시겠지만 그리긴 그러게 빨라 누리지 말라고 했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겨울에 고생 많으신데 아무튼 올리비 좀 더 들어오면 다시 이제 밥 가지러 갔다 오고 이렇게 제가 올리비 말하는데 내가 갑자기 전화 와서 혹시 막 전화 들릴받을까 봐 끊었거든 이 화면도 그렇게 끊겨있고 그래서 올리비가 갑자기 강제 퇴장 당해가지고 다운 오겠을 테니까 일단 올리비가 다시 좀 들어오면 그때 가지고 오겠습니다 손톱 보여달라고요? 차가워져도 괜찮아요 잠깐인데요 네일 관리는 내가 그런 거 같아 꾸준히 받는다기보다는 내가 보기 싫으면 받는달까? 그리고 올리비 만나는 날 만나는 거 있을 때 만약에 댄서 하는 데 손이 좀 지저분하다고 뭐 무대에 중요한 무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내가 봤을 때 좀 지저분하다고 싶으면 가서 받는 거 같아 그냥 잡아먹고 싶으면 좋겠어요 그냥 죽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득 안 먹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봐봐 일단은 제가 보내는게 됐고 안녕하세요 햄버거 맛있게 먹을게요 나疼다 걱정하지마 난 괜찮아 어제 고기 맛있었고 맛있어 많이 먹었어 더 먹을 수 있었는데 더 먹으면 조금 따스케이와 알겠어요 고마워요 더 먹으면 좀 더부룩할 것 같아서 그렇게 더는 안 먹었어요 더 먹을 배가 있었던 것 뿐 더 먹을 배가 있었던 것 뿐 더 먹을 배가 있었던 것 뿐 지금 화장실 덕후보 새끼 집에 lında 2 13 excited 뭐 불렀냐면 지몸이랑 그대 이름이랑 되게 많이 불렀어 잔잔한 것들 무슨 탕으로 좋아하냐고요? 난 토마토 구동의 원픽 탕후루 토마토 탕후루 다른 거는 너무 다 알고 토마토가 약간 딱 좋아해 그 토마토는 토마토에다가 우리가 설탕을 뿌려 먹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방울토마토에다가도 이렇게 반 잘라서 설탕 뿌려 먹으면 맛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복숭아 딸기 그런 데다가는 설탕 안 뿌려 먹잖아요 그러니까 딱 토마토까지가 잘 탕후루가 가장 적합한 것 같아 나는 탕후루는 뭐 가끔 먹어요 종종 당 땡길 때 이제 배달이 왔으니까 아 아주 간편 방위금지 아 치즈스틱 시켰죠 자 그럼 이제 잠시 밥 좀 가져오겠습니다 지금 화면 조정 중 화면 조정 중 그냥 사이 밥 가지고 왔어요 이거 팬분이 주신건데 켜봐야겠죠? 뭘 시켰냐. 이것저것 막 시켰어. 내가 텀블러 현문 현문께 시켰어. 치즈스틱 어 뭐야 버거를 두 개나 시켰네? 새우 버거 불고기 버거 뭐 다 먹진 않을 건데? 채소 주문 때문에 양양 감자 나도 난 기본이 제일 좋아. 기본. 뭐든지 먹는 거는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 다 먹겠습니다. 다 먹겠습니다. 휴지 없나? 휴지를 안 주셨나? 핸드폰 무언가 썸팥 윗닦을 때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무한가 썸팥 사모사 유리 저희는 그냥 마시 literary 헹 마시메 조용히 마사지 재료 조용히 마사지 회사 지금 고구로 초고목 한 한 턱 사이버 허어 돈이요? 씨끄고 왔죠? 전파시 전에 가야되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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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있으니깐 소리 조금 키울게 저는 개인적으로 뭐 남이 뭐 먹는 소리 듣는 거 그렇게 안 좋아해가지고 둘째끼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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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사이다 콜라 사이따는 그때그때 달래. 음식에 따라 다르고 조금 몰라요. 좀 더 입안이 깔끔했으면 좋겠으면 사이다 먹는 것 같아요. 국청청청청청청청.com 지금 노래, Make it to Christmas 아니래요 아니에요, 이건 노래 제목이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샤샤 좀 해보세요 ena 벨 designed 블록벨이 벨이 그리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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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겨울 시즌송 크리스마스 모래요? 모르겠네 없을 걸 아마도 배부른데 아 배부르진 않고 아마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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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엄마가 새우버거를 좋아해. 그래서 옛날에 엄마랑 햄버거 가게 하면 우리 엄마는 새우버거만 먹었어. 어떻게 하지? 엄마가 좋아하는 새우버거 먹는 중. 안녕! 화장?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지? 418이라던데? 475이라던데? 이거 아닌 것 같아 아 얘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이 사이트가 418이라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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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가 더 좋아 그게 좀 더 라이브 할 때 더 재밌는 것 같아 418이라던데? 418이라던데? 419이라던데? 519이라던데? 619이라던데? 그냥 쓰고 싶은 거 썼어 근데 새우는 조금 느끼한 거 같아 버거는 지금 2분의 3 먹었어요 그만 먹도록 할래요 엄마 탑장 없네 먹어야지 밥 먹고 말고 먹어야지 밥 먹고 이제 점심을 가야돼요. 끝나고? 작업해야 돼요. 날씨에 뭐 올라오는데? 뭐 우리 채널에서 올라오는 건 아닌 것 같고. 안 되는데? 내방 녹화한 건가? 잠깐만. 라이브 중인데. 누구세요? 아 예. 5분 뒤에 끝납니다. 직원분이셨어요? 들어오라고 하라고요? 안 돼요. 직원분이셨. 최소화. 안 다 보. 볼 때 첫 방송으로 확인하려고 해. 체크하고 사인해야 할 게 있어서. 스터디와이를 사용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비록 스터디와이는 끝났지만 제가 꼬박기 1년 했으니까 비록 스터디가 승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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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날 뭐였지? 아직 안생겼는데 응? 응사하러 왔다고요? 맛있는 거 먹었네 잘 먹어 안녕, 올리비. 대박, 불고기 먹어 냄새가 가득하네. 새우 먹어도 먹었지. 새우 두 개 먹었어? 어, 불고기 먼저 먹고 새우 먹다가 배불러서. 안녕. 아니, 저 안 아파요, 지금. 괜찮아요. 거누 괜찮다. 거누이 이스 파인. 감기 조심할게요. 괜찮아요. 조심하기 위해서 쓰고 다니는 중이에요, 마스크. 다들 조심. 저는 괜찮아요, 여러분. 아프지 마세요. 아프지 마세요. 이제 끝날 참이죠? 어, 57분이요. 2분 있다. 자, 끌려고요. 거누은 뭐 먹었어? 나는 아까 아침에는 닭강정 먹고, 그다음에 츄즈랑 쌀국수 먹고 왔어요. 소고기 쌀국수. 근데 쌀국수가 오늘 엄청 맛있더라고요. 맛있었어? 다행이구만. 쌀국수 이제 또 먹어야지, 밥. 저녁은. 언제 퇴근해요? 모르겠다. 좀 이따, 한 3, 4시간 뒤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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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용. 저기. 띠용. 띠용. 안녕. 띠용. 띠용. 나도 이제 갈 준비. 저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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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었습니다. 끝. 바다이. 하나, 둘, 셋.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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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